성훈 씨. 나 성훈이 좋다. 나도. 성훈아. 나도 좋다. 함께하자. 짝꿍대고 싶은 분 혹시. 네 있어요.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분이 계세요. 누굽니까? 네 있어요.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분이 계세요. 누구예요? 하하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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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호 어떡해. 아니 지호! 아니 성지호! 도대체 하하 형 왜 이렇게는 거야! 나 좋아! 나 너무 좋아! 나 너무 좋아! 하하 오빠 내 거라고! 저 형 뭐야? 아... 자 이렇게 해서 남남 커플. 아 좋아 좋아. 자 그러면은 선하 씨가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자 한선하 씨. 하나. 아 저하고. 한. 아 저하고. 한. 해야지 해야지. 마지막 기회여! 마지막 기회여! 그레이트 한 번 쳐야지! 그레이트 한 번 쳐야지! 보여줘야지! 주머리 손 빼야지! 손 앞으로 모아야지! 짠다리 하지 말아야지! 똑바로! 미안해 말아 안경 벗어야지! 됐다! 산 가야지! 산 가야지! 한선아! 산! 산하 씨 왜 이제 나왔어요? 화! 화가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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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트! 그레이트! 좋습니다! 저랑 짝꿍이 끝! 1 2 2 2 2 3 5